하닥이 돌아와 모르디게의 말을 애써에게 알리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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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닥이 돌아와 모르디게의 말을 애써에게 알림해 하닥이 돌아와 모르디게의 말을 애써에게 알림해 하닥이 돌아와 모르디게의 말을 애써에게 알림해 모르디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디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디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디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디게에게 이르니 모르디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디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모르디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디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디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디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디게에게 이르니 모르디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디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모르디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디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디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디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디게에게 이르니 모르디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디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모르디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디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디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디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디게에게 이르니 모르디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디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모르디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여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디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디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디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디게에게 이르니 모르디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디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이러한 자격력으로 보시다 Se S 예능하다 예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